비비고 칩 오리지널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이 칩은 유명한 업체 NCJ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김부각 스낵으로 고소한 현미로 만들어진 원물 스낵이라 자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바삭함이 풍부한 현미 튀김 맛과 바삭한 김의 만남으로 입맛을 돋우며 술안주로도 최적인 선택이에요. 이 비비고 칩은 다양한 맛에 재미를 제공해요. 짭조름한 맛과 함께하는 바삭한 식감은 물론 재해석된 김부각으로 전통의 맛을 현대에 어울리게 스낵으로 선보이고 있어요. 더불어 CJ푸드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높은 제조 퀄리티와 맛의 다양성은 비비고 칩 오리지널을 통해 완벽하게 전달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별한 맛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CJ가 선보이는 이 감각적인 김부각 스낵이 여러분의 입맛과 기호를 얼마나 만족시켜줄지 그 첫 만남을 지금 시작해보세요.